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2월 23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한주간 어떻게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주 정도부터 정말 폭락장 이어서 반등 그리고 또 조정 자 오늘 또 재반등 이런 장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정리해볼까요. 코스피 시장 플러스 1.54%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5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아침 시향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시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하기 힘들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쌍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세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잘 보시라 했는데 선물도 대규모로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3천 계약 이상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뭘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돈을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순매수 잡혔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2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베이시스도 제가 확대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마감으로는 0.64포인트 확대가 됐으니 자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이 다 거의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오늘 상승이 더 잘 나온 거였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기준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장의 흐름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지속적으로 쫙 끌어 댕겼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수를 말입니다. 그리고 봉도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 윗 꼬리 없이 그냥 쫙 당겨 올렸거든요. 모습이 참 좋은 겁니다. 코스피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오늘 하루정도 쉬어가는 모습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일치하지 않고 외국인 마이너스 443억. 그리고 기관은 437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돌파 직전에 20일 돌파 직전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코스피에서 좀 매수가 몰렸다. 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저항대를 바로 그냥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갭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 이후 상승. 그리고 지지권역에서는 지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재상승. 오늘 좋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인근이 단기 저항권인데 단기 저항권 인근에까지 지금 돌파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430 안착 안착 했구요. 2450. 2450이 여기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여기를 강하게 한번에 뚫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3개가 2평선 3개가 누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조그만 한 이런 도치 모양 정도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소폭 하락 정도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하루 이틀 그렇게 옆으로 횡보에 가까운 조정을 하다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강하게 이 2평선 저항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구요. 만약에 월요일날 지속적으로 기간에 오는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반납을 좀 할 가능성도 있죠. 자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볼까요.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가 20일에 지금 저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좋을 것이구요. 나스닥도 여기 일단 20일을 돌파해내고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폭이 크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한번 장대양봉 박아준다면 우리나라 더 세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보시면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5% 상승 중이구요. S&P500 선물 플러스 0.20% 상승 중이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들 한번 보시자면 삼성정권 제가 지금 지인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1차 매수 자 여기서 2차 매수 오늘 또 저점 확인하고 3차 매수 자 여기 인근에서 또 3차 매수 했거든요. 자 3차 매수 그래서 세부 상황들은 이분들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와 같이 지금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갭 상승하고 깨지는 모습이 나면 일단 팔아먹고 다시 반등할 때 이런 지점을 다시 매수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또 팔아먹고 여기서 또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단타 매매를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자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추가 매수 사인 드렸거든요. 자 외국계가 마이너스였는데 이 종목에서 마이너스였는데 자 플러스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매수해서 한 30% 물량 채웠는데 자 뚫을 것 같았거든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뚫어버리죠. 자 여러분들 지금 지인들에게 말씀 두 분은 다 플러스 끈입니다. 폐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측 핸대로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분봉의 흐름까지도 다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강의 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자 다 플러스 끈이죠. 오늘 자 코스닥도 오늘 상황이 좋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기간 외국인 매수 현황 보시면 자 오늘 플러스 들어왔죠. 외국인 자 닥트케인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까처럼 잡히면 강하게 그냥 매수를 실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소극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매도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매수가 더 많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분봉해서 체크가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빠져도 땡겨 올리고 빠져도 땡겨 올리고 빠져도 땡겨 올리고 이것이 확인되고 다시 들어 올리는 걸 봤기 때문에 닥트케인은 단타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분봉해서 나올 때 아래꼬리가 자꾸 달리고 밀리는데도 잽싸게 들어 올리고 밀리는데도 잽싸게 들어 올리는 게 보이면 아 누군가가 밀리는 걸 싫어하는구나 요거만 뚫으면 됐었거든요. 요거 요거 4만 400원 라인 그리고 이평선 요거 자 4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뚫어버리니까 닥트케인 판단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의 매매 현황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복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하셔야만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반드시 하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공부가 덜 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될 때까지는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으신 내용들 닥트케인 TV에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 보면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닥트케이가 많이 고민하고 올려놓은 방송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식에 만약에 올인하고 싶다 난 투자를 좀 잘하고 싶다 하시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거나 친구 만나서 술 마시거나 늦잠 자거나 TV 보거나 이런 거 끊으셔야 됩니다. 대가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닥트케이가 요즘도 새벽을 밝히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기간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서 대박으로 만약에 뛰어버리면 우리나라 훨씬 코스피 가기 좋겠고요.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면 한 이틀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주 전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거의 보악근에 가까운 매수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월요일날 장대양봉 시연한다면 신고가권으로 또 시도 나온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에서 매수 잡히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장 체크 미국장 대비해서 야간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선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외국계가 매수가 잡히는지 매도가 잡히는지 미국의 상승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같이 상승을 하는지 콜옵션 푸드옵션의 상승과 하락의 비율은 같은지 지금은 콜옵션 상승분에 비해서 푸드옵션 하락폭이 더 커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에 의해서 푸드옵션이 폭등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폭락 잘 없을 겁니다. 그게 옵션하고 연계된 거거든요. 당분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옵션 푸드옵션 가격을 너무 곱등시켜놨기 때문에 왔다갔다 내지 정도 하면서 아니면 띄우면서 푸드옵션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가격이론에 그런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는 이 밑으로 깨기보다는 여기서 조정받다가 기관외국인이 계속 쌍크림 메시지에 들어오면 위로 상단시도 나온다. 이렇게 일단 걸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한주간 수고 많으셨구요. 닥터케이 또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아마 1대1 또 종목 상담 내지는 고지가 나갈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지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1대1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불쩍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보일 것 같은데요. 내 앞봉이 바이바이 에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